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11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11절 말씀 아맨 주님의 말씀을 친구들 마음 안에 두면 나쁜 일은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다시 한 번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며 내일 또 만나 안녕 칭찾 아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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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 아 Vir 아맨 아ís 여 아 아 usst 아 아 아 아